주식 파킹 의혹과 인사청문회의 중도 이탈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. 김 후보자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돼 죄송하다며, 사퇴가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회사를 운영했다며,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.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장부 변화가 아멘